자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. 2019학년도 9평 물리원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총평 퀘스트가 따로 업로드 됐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여기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. 자 1번부터 20번까지 중의 1, 2, 3번은 안 풀게요. 니들이 푸시고요. 너무 쉬우니까 제가 적외선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됩니까. 2번이 좀 재밌게 나왔죠. 창틀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실수에서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. 정답률이 100%가 아니더라고요. 자 4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무게중심은 맨 뒤쪽에 있죠. 그렇죠. 18, 19, 20번의 무게중심이 있지만 4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 물리원 현재 분위기 좋아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문제가 약간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등컷이 만점만 잃던 게 이렇게 치솟진 않았어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를 수능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불안감은 약간만 가지고 가자. 알겠죠.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정도 그걸 오버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. 알겠죠.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나가면 치명탑니다. 알겠죠. 회복이 잘 안 돼요. 한 번 날아간 멘탈은 알겠죠. 밤에 잠 못 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규칙적인 수면을 좀 취할 수 있게 간단한 운동이라도 조금 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.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. 자 좋은 분위기 속에서 4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4번 문제는 지금 요즘에 자꾸 등장하는 거죠. 추를 이렇게 올리고 옆에다가 추에 매달고 이런 것들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수레하고 질량이 같은 추 4개가 있어. 그래서 그 4개를 매달 거냐 수레 위에 올릴 거냐. 그런데 계속 4개를 유지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기 지금 수레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. 수레가 올라가 있고 여기 도르래 있고 일단 추를 매다는 거 아닙니까. 이렇게 추를 매다는 건데 수레 질량이 어차피 있고 추는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지금 실험이 1, 2, 3, 4가 있는데 이때 가속도를 판단하래. 가속도는 어차피 이걸 이렇게 한 덩이로 보고 가속도는 전체 질량. 그렇죠? 라지 M 플러스 여기에 추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죠. 전체 질량분에 이쪽에 매달려 있는 추의 무게. 한 덩이로 오면 주고받는 힘은 잠깐 무시하니까 여기에 있는 바로 그 추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지. 여기 추 질량이 들어가는 거고. 그렇죠? 이건 전체야 전체. 여기는 여기에 있는 거. 여기는 오른쪽에 매달은 이 추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뭐 굳이 한번 1, 2, 3, 4를 표시를 굳이 해본다면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속도가 1대 2대 3대 4로 간다는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슬쩍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. 그렇죠? 처음 가속도, 처음 가속도는 잘 봐봐. 실에 매달린 추의 수가 1개인데 수레 위에 추의 수. 어차피 전체는 다 4개예요. 그렇죠? 라지 M 플러스 4M 분의 M. 몇 개 매달았어? 하나 매달았지? 그치? Mg. 똑같아. 라지 M 플러스 4M 분의 2Mg 아닐까? 두 개 매달면. 그렇죠? 어차피 오른쪽에 매달든 위에 올리든 전체 무게는 라지 M 플러스 4M이거든. 얘도 마찬가지야. 라지 M 플러스 4M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. 거기에 대한 3Mg 이렇게 되는 거지. 가속도의 크기만 판단한다면. 또 마찬가지. 라지 M 플러스 4M 분의 4Mg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속도는 1대 2대 3대 4 이렇게 나가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. 몇 번입니까? 4번이 되겠죠?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.